앞줄이 끝날 때쯤에 자연스럽게 두번째 줄이 앉아계신 분 일어나셔서 또 펜스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입장하실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시고 올라가셔서 이제 인사 한번 다 나누시고 본인이 받고 싶은 분한테 하셔야 되고 한 분씩 다 봐주셔야 되고 자, 다음 분이 여기 줄을 이렇게 한줄을 서주세요. 한 네 명까지만 이 앞에 딱 대기해주세요. 네 명까지만 일단 들어가시면 또 차례들 한 명씩 흩어주시고 아우 슈퍼스타일 사이즈 또 직접 제작한거에요? 아우 그런거 같아요. 전주 보상은 아닌거 같습니다. 아주 정석이 느껴지는 보습입니다. 아, 보습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요거 사인 받으실 때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끝나시면 요쪽으로 좀 내려가주십시오. 여기 올라오시는 분 한번 보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비 이쁘다! 감사합니다. 세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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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관광 먹거리 정원입니다. 대비 뉴욕 탈범과 대구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세계 최고의 우리의 문화, 관광, 보컬 프로를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랜드 오픈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멋지게 시험을 알리는 테일컷팅 코먼스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은 S.I.S에 테일사일링을 진행합니다. 우리 다리 왜이렇게 기억지? 좋아, 그런 거 좋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저런 말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소실이 있는 분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진 찍으시고 잘 하시겠습니다만 예쁜 모습만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뒤로 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여워요. 노래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이거 좋아? 그새드 오픈식을 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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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올 한 해 저희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방광몽그네타운 데뷔 중 8번가도 아주 우뚝 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함께해 준 SIS도 대한민국으로 가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 일으킬 수 있는 와 유명하고 와 아주 대단한 스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십니다 하지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하게 더 끊을 수가 없잖아요 딱 공기까지 끊어서 올라가서 기다리세요 올라가서 기다리세요 누구 팬이세요? 있지? 아.. 발 팬이에요 이야 이 파지에 배만 많이 불고 다니는 아주 무서운.. 감사합니다 이야 보세요 어머니들까지 이야 어머니들까지 팬들이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머니들 이야 또 사진 찍어서도 이야 여기는 대구 동성로다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나왔더니 연예인 있네 굉장히 예쁘다 글도 올려주시고 샵 샵 SIS 또 태그도 올려주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카카오스토리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죠? 네 카카오스토리 많이 또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대나 오르는 별들 안에 기저귀들 대단한 우리 얼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거 끝나고 나서 여기 한 줄씩 나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들어가서 다 나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DAQ nur c s s s s s s s s 이야 커플들도 이렇게 또 사인을 받으러 와주셨는데 어 남자친구가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г 아,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같이, 같이 서세요, 같이 서세요. 떨어져 있어요. 같이 서세요. 야, 저도 옛날에 정말 좋아하는 그룹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S.E.S 좋아해요. 바다, 바다 좋아해요, 바다. 가창력이 서세요. 지금 외계엄마가 되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생기면 그 팬들은 그 스타의 모습을 좀 담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얼굴 표정이세요. 지금 애기가 팬이래요. 애기가 팬인데 아빠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금, 네. 그ella'에선 우리의 카 Baptist 우리의 savings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실지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멤버들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 함성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리더 지혜 그리고 달 남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빈지 가을 제가 볼 때 한 명은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 좋다는 얘기죠. 다음 엔 세빈 죄송합니다. 제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좋아하시네요. 자 멤버들 다 이렇게 많네요. 보니까 정말 인상들이 너무 순하세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정말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조끼 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표시거든요. 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카메라 봐 달라네요. 센터가 상당합니다. 지금 1초에 거의 2만 5천 컷을 찍고 있습니다. 삭제하려면 신고 가겠네. 총 총 총을 사랑의 총을 쏘고 있습니다. 카우 심쿵심쿵 아 우리 세빈이 왜 귀엽지 우리 세빈이 왜 귀엽지 우리 세빈이 왜 귀엽지 라고 하는데 얼굴 표정은 전혀 귀엽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귀엽게 너무 귀엽지 심쿵심쿵 조심하십시오.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일찍부터 와가지고 앞쪽에 있는 분들이 일찍부터 오신 분들이 경기도 군당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와 오늘 끝나고 바로 가세요? 오늘 끝나고 바로 간다고? 개택스 타고? 버스 타고? 정말 먼 거린데 정말 펜싱란이 못 오거든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수고해줘 S.I.S. 박수와 함성 한번 들으십시오. 사랑 한동안 멈춰주세요. 시작! 이야 감사합니다. 이제 텐 스타일에는 공식적으로 끝이 되고요. 원래 4시까지인데 10분을 더 해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합니다. 자 이거 이제 끝나고 10명씩 끊어서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앞 줄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열금 당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야 I love it so much 세민이 귀여워서 죽을뿌셔! 동세현 이야 이야 이기가 실감나네요. 저기 위에 보시면 위에서 팬클럽들이 있거든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 팬클럽들이 이야 이 층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기에도 계신 이야 많이 오셨어요 오늘. 대구 시내 가지고 더들써로 뭐라고요? 뿌시라고 뭘 뿌십니까? 지굴 뿌셔! 아 지굴 뿌시라고 자 네 자 앞쪽에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시간보다 많이 추월해가지고 앞쪽 좀 바라보시고 자 여기 조금 더워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여섯 네 네 번만 더 오세요 네 분만 네 여기 앞에 서 있는 분들 주시니까 네 분만 더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네 네 네 분 오세요 저희가 또 하다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또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세요 두 분 두 분도 오세요 두 분 두 분도 오세요 두 분 두 분 오세요 부끄러움 많으시네요 한 분 오셨고요 한 분 오셨고요 한 분 오셨고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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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얼마나 잘 찍지 마세요 자 앞쪽에 바라보시고 네 앞에 바라보시고 자 전방 카메라 바라보시고 사랑의 하트를 한번 걸어주세요 그 표정도 좀 하트스럽게 좀 해주세요 이다 쓰지 마시고 네 웃어주세요 밝게 영혼 남을 겁니다 여러분 하트 사랑합니다 네 아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원팀 대해주시고